중국어, 너무 쉽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. 웹툰 스토리를 보며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. 실감나는 대사를 따라 말하며 반복 학습하세요. 눈, 귀, 입 모두 열릴 수 있게 중국어 회화학습을 위한 최적의 구성. 웹툰으로 배우는 중국어, 내 손안의 중국어 강의실, 웹툰 중국어 나의 아름다운 이웃 1. 도입, 배우게 될 학습 포인트를 제시. 웹툰보기 웹툰을 통한 흥미로운 중국어 학습. 원어민의 중국어 발음 반복 청취 후 말풍선 대사를 말하며 연습해보세요. 대사, 단어 공부, 웹툰 속 대사 한눈에 쉽게 정리. 한어병은 발음도 익히고 따라 쓰기도 해보세요. 세 단어 모음, 이과의 새로 나온 단어입니다. 반복해서 듣고, 읽고, 써보면서 단어를 익혀보세요. QR코드, 앱으로 이동해 발음 듣기와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. 중국어 따라 쓰기, 내 발음 녹음도 할 수 있어요. 발음 모음, 본문 1화, 4화 발음, 학습 추가 구성, MP3를 활용하여 정확한 발음을 익혀보세요. 어법 모음, 각 과의 핵심 표현과 어법 정리 중국어의 문장 구조와 다양한 활용법을 익혀보세요. 웹툰 중국어 앱의 강의 학습을 클릭하면 선생님의 친절한 어법 항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유퀴즈 재미있는 퀴즈로 앞서 배운 학습을 점검해보세요. 웹툰 중국어 앱의 연습 문제를 클릭하면 교재에 있는 문제 외에 다른 유형의 문제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. 중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중국을 잘 알게 되는 중국 문화 이야기, 문화 이야기를 읽고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며 학습 의욕을 다져보세요. 중국어 기본 지식 더하기 발음 학습 더하기, 웹툰 대사 반복 더하기 발음 강의, 양방향 중국어 학습 플랫폼